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메일 수를 적어주시면 꼭 권 6만원을 드립니다. 케이크 빨리 사라고 케이크 아 이거 안 사도 된다니까 빨리 사! 케이크 없는 사이 아니다 아니 진솔 오빠 생인데 뭐 해준 것도 없잖아 자기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이렇게 축 처졌어 그렇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너와 색하단 말이야 이거? 이거 20만 7천원이다 이거 만 9천원, 만 9천원짜리 먹어라 해라 그냥 아니 진솔 오빠 왜 사이지? 이거 초도 사자 아 뭐 이런 걸 사 왜?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 자기야 자기야 두고 아니 뭐 내가 줘 자기까지 자기 친구잖아 우리 이런 거 주는 사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주는 사이야? 아 자기한테 줘 빨리 아니야 자기 줘 아 나 진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우리는 6년 동안 한 번 혜택이 없다고 그럼 이제라도 해야지 책상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하이 친한다고요 지하이 친 계속 이런 사이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화에 적었을 때 깜짝 놀라 수학생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낙복입니다 Full of the 없는데 어떤 그런 선물이 아예 위아래 세트인가 생일 거의 15일 지났는데 이거 놔둬대요 여러분 생일 케이크 축하했었다 이런건가 냄새는 좋네요 오늘 점심은 케이크 띠오니는 구독과 좋아요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댓글도 많이 좋아하는데 안해줘서 똑당해 띠오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